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이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늘 흰색 입고 오셨어요? 원래 흰색 좋아하는데 그때 생각나. 강맹. 오늘 왜 이렇게 날카로워. 배고프다고. 이제는 삐쳐도 안해 쇼. 이제는 그냥 올라가자고. 아니 처음 봤을 때 찍었어야 했는데 그게 많은 거. 사진은 찍었어. 요거께도 있었어요. 누구세요? 네 맛있겠다. 맛있어 맛있어? 소스 굽어서 먹어야지. 일단 우리도 한번 먹어봐요. 소스 굽어서 먹어야지. 맛있다. 소스는 뭐지? 가진입니다. 저도 그냥 한번 샀는데. 아, 소름 세게는 가진입니다. 아, 소름 세게는 가진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맛있다. 너무 맛있어. 아니, 따뜻한 한국인가요? 굿나잇아. 저ін같은 다 먹었을 때. 왜? 뭘까? 굿나잇아. 치아가 얼마 안 남았어. 언제인가요? 네 달 뒤에. 얼마 안먹었는데. 아, 안먹었는데. 네, 하하하하.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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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요? 근데 아이폰 왜 그건 안 만들어주지? 동영상에서 셀프에서 광각 만들어주면 안 되나? 아 네 이거 자프라 우리 개귀엽네 야 새우가 진짜 맛있는데? 그래 저거? 저는 더위로 먹었는데 입맛이 없어가지고 김치말이 국수를 해먹으려고 내가 만들었지만 맛있다 날씨가 좋으니까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만에 보는 파란 하늘입니까 여러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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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덥다 이제 내일 다시 비 오기 시작하면 능소화 아예 다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와가지고 능소화 지금 예쁘게 보고 너무 기분이 좋은 상태인데 너무 더워서 지금 땀을 세 바가지로 흘렸어요 어 다 젖었어 지금 그래가지고 잠깐 그늘에 앉아 쉬고 있는데 앉아서 꽃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모르는 분한테 사진도 찍어달라고 부탁드려요 그랬답니다 좀 더 구경하다가 한강 쪽 가서 제가 아직 밥을 안 먹어가지고 밥을 먹고 필름을 방금 다 썼어요 이거 필름 쓰러 온 거거든요 사실 필름 스캔도 뜨러 가고 영화도 헤어질 결심 2차 찍어 갈 겁니다 능소화 보러 오신 분들이 되게 많나봐요 뒤에다가 능소화 꽂고 걸어가고 있으니까 자주 물어보시네요 능소화 어디로 가야되냐고 리스트 뿌리고 있는 것 같아 얼굴에 아 시끄러하네 허허허iniz 악만먹는 물 여기가 있는게 kaç Panther 눈치 음~~ 거기서 나와야죠 가자 잠이 인지되었습니다 처리지 됩니다 안녕 진짜 웃기게 생겼다 너무 더워요 또 개운하다 저는 지금 인왕산에 가고 있습니다 내일 다시 비가 온다라는 소식을 들어서 비가 오면 등산 못 갈 것 같아서 야경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산에서 인왕산에서 야경을 볼 수 있고 또 인왕산 야경 예쁘다 들어와서 가보려고 합니다 인왕산으로 처음 등판을 시작했는데 그게 4월이었으니까 지금 3개월 만에? 인왕산은 3개월 만에 와봐요 되게 반갑습니다 일몰을 기대하고 왔는데 제가 분명히 낮에 햄버거 먹으러 갈 때만 해도 날씨가 파랬는데 갑자기 급 흐려져서 일몰을 못 볼 것 같아서 야경을 보고 내려와야겠습니다 인왕산 입고 가보자고요 주말이라 사람이 좀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없네요 오늘 날이 흐려서 그런가 저만 일기예보를 안 봤나봐요 오랜만에 이 길 가니까 좋네요 봄에 왔을 때랑은 또 달라요 지금 벌써 이미 땀 번복 되기 시작했는데 오늘 너무 습해서 근데 냄새가 너무 좋아요 냥이야 안녕 냥이야 안녕 뭐해? 아 시원하다 아 시원하다 정상까지 안 쉬고 왔습니다 처음 여기 올라왔을 때는 중간에서 두 번이나 쉬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오늘은 할만해가지고 그냥 쑥쑥 올라왔네요 확실히 체력이 운동을 하다보면 늘긴 느나봐요 야경은 범바위에서 보는 게 더 이쁘다 들어가지고 범바위로 내려갈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이제 동일한 식당에서 그 도tte 끝에 한 번에 머리를 헹구고 이렇게 챙겨가자け 그 자체력이 다 좋은 중입니다 저기 이렇게 챙겨가자 지금 눈에 흐렀는데 피 yetery 지금은 싱싱해진 아이들 촬영 중입니다 끝 촬영을 타고 집에 왔습니다 오늘은 지도를 안 보고 와서 더 재밌게 온 것 같아요 너무 배고파서 KFC 지금 치킨 나이트 시간이라서 그래서 맥주박 사서 집에서 맥주랑 한 잔 쓰리고 이렇게 기분 좋게 한 주 마무리하고 다음 주 또 새로운 한 주니까 열심히 살아야죠 동생들이랑 여행 가는 거 회의를 방금 딱 끝내고 이제 먹을 건데 다 식었어요 지금 사온지 지금 확인 2시간이 됐으니까 당연히 식는 게 맞긴 하죠 근데 아까 이거 닭껍질 튀김 하나 먹어봤는데 식어도 맛있더라고요 아무튼 조디악 보려고 하는데요 조디악 보면서 맥주 마시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러려고 오늘 하루 종일 움직인 거니까 나이스 웨덜 계획 없이 아무 데나 들어가는 한 수신 씨 맛있겠다 오늘 아우 개맛있다 네 맛있다 마스크 벗자마자 딱 놔두고 이랬어 맨 추가할 걸 내가 하라 했지 할 거야 넌 남길 애가 아니야 왜냐 아메리카노 타임 응 치즈 너무 먹어요 휴즈 없지 아무것도 없어서 드러메플레이션 망원에서 옌남까지 뭐야? 슬레이트 치신거에요? 망원에서 옌남까지 귀여워 고마워 너 말고 너 자보게이드 먹으면 자보게 돼 있을 수도 있어 있어 있어? 있음 TV 안녕 안녕 하루 이어서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종일 먹었고 안녕은 3일인가 못했으니까 오늘 열심히 하고 집에 돌아가려고요 저는 런닝을 하고 와서 씻고 이제 스킨케어까지 다 하고 잘 준비를 할 겁니다 뭘 또 왜 이래? 아무튼 오늘 되게 바쁜 하루였다 응? 바쁜 일주일이었고 보듯한 일주일이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던 일주일이었는데 이렇게 일주일의 마무리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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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무지게 아주 그냥 하게 되어가지고 즐겁습니다 자야겠어요 안녕 카페에 가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정리할게 되게 많아가지고 사진정리도 해야되고 맥북 정리도 해야되고 이것저것 정리할게 엄청 많아서 날씨가 괜찮네요 오늘 엄청 흐리고 비온다는 예보를 봤었는데 비가 안올 것 같아가지고 일단 우산을 안 챙겨 나오긴 했는데 그러면 안되는데 라는 생각으로 카페를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구름 예쁘다 구름 보여드릴까요? 예쁘죠? 두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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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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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아 멋있다 지금은 돈다 멋있다 잘생겼어요 선생님 오우 우우 짠 우와 너무 맛있다 개 맛있어 뭔가 끝쪽은 잘 안 읽는다 위치를 바꾸는 이지현씨 오 내일을 아주 야무지게 하셨네요 얼마 주고 하셨어요? 기억이 안나요 옛날에 약국 처음 먹을 때 이거 뜨겁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앙 했다가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소리 질렀잖아 짜란TV 오우우 맛있어? 거바라구TV 오셨어요 우와 그니까 양국이 들썩 오랜만에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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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너무 세웠다 당신도 이제 노화의 길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당연히 노화가 있는거 아닌거죠? 예예 근데 당신도 이제 저 사람은 설이에요 철 좀 들어봐 저 맨날 철 둘러가요 벌어수물끔 달아가지고 여기가 비어있단 말이에요 살짝 네 괜히 혀를 만져보게 된다? 나는 옛날에 한 두세다 해보니까 알겠다 왜 살살 맞은지 왜 살살 맞은지 그래서 저를 하면 안 돼 왜 해 저를 왜 해 그럴 일은 없어 아쉬워 오늘 반개 모임 즐거웠어요 전 친구가 없거든요 저도 없는데 기만하지마 진짜요 조만간 또 보자고요 네 비빔면을 끓여왔습니다 오늘은 진비빔면 에 단백질까지 탄단지로 고루가 준 어마우션 음식이죠? 네 비빔면은 항상 불많은 게 있어요 한 개 끓이면 부족해 근데 두 개 끓이면 많아 그래서 저는 몇 개를 끓였냐면 두 개를 끓였어요 뭔가 오늘은 부족한 것보다 남는 게 나을 거 같은 하루여가지고 해주면 아 너무 잘 보이네요 목이 물린대 밥도 맛있게 먹었고 오늘 뭘 하지? 한 닦아 이것저것 사야 될 게 좀 있어가지고 잠깐 용산에 갔다 올려고요 용산 아이파크 몰에 갔다 올려고요 오 이쁘다 야 오 이쁘다 오 이쁘다 오 이쁘다 나갈 준비 끝났습니다 오늘은 우레옥을 먹으러 갈겁니다 우레옥 한번도 못먹어봐서 완전 기대중이에요 이게 을지매넙보다 더 싱거워요 진짜? 나 그러면 더 좋은데? 국물 먼저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네 맛있다 마트 다녀오셨어요? 적신거 아니야? 맛있는데? 이거 개맛이는데? 이거 개맛이는데? 미친거 아님? 근데 여기는 찐으로 심심한 맛이 아니라 되게 오묘하게 심심하다 너무 맛있는데 이거? 이게 왜 많은지 납득 한입에 면발에 육수가 잘 배어있네 근데 을지매넙보다 이거 더 맛있는데? 엄청 맛있는데 여기? 그 호랑이 카페에서 산도 먹었습니다 그 호랑이 카페에서 산도 먹었습니다 뭐였어? 온 산도 형님 중에 기억이 안나는데? 수마였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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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생겼다 맛있게 생겼다 이거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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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예쁘다 출연증이 있어요 제가 잘 못한다고 안잘렸어요 잘 자른다 하나도 안 잘렸어요 하나도 안 잘린게 내가 좀 좋냐? 그런가 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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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꼬끄만 움직이는 거야. 나는 귀도 움직일 수 있어. 이쪽에? 아니 근데? 오 된다. 오우 씨, 겁나 신부다. 어떻게 안 돼? 약간 요기? 좌표 평면으로 치면 Y는 3 정도? 여기 원점이라고 치면? Where is my phone? 저 어디 가라. 오, 차지 나갔다. 어디, 어디? 다고 가. 야, 씨. 그, 뭐냐? 영국이가 그 맥주 지나, 뿅. 내가 병먹어. 내가 병먹어, 나 자먹먹어. Thursday. 대박이다. 지금 나온 거야 우리? 네.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아, 오랜만에 먹는다. 밖에 없었어? 어. 초, 초는 하나 밖에 없는데? 아쉬워. 초 한 10개 꽂아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많이 가져올걸? 아쉽다. 하나, 사모아지, 시작. 방금 축하합니다. 방금 축하합니다. 방금 축하합니다. 나의 모든 ! 방금 축하합니다. 오호! 소회백기 x3 뭔 소환? 몰라. 시험 Здесь 해주세요 집들이 축하드려요 인사한지 결나 오래됐지만 3대밖에 안 됐어 근데 이게 두 번째 집들이는 놀라운 점 너무 귀찮네요 청소하고 가세요 제가요? 네 근데 사람 많잖아요 아 같이 해 그래 저는 백수여가지고 백수니까 해야지 시원해 시원해 맨날 집 좁은 척 오지게 하더니 그래도 좁지도 않네 이거 한 5명 정도 차이겠다 괜찮네 잘 수 있겠는데? 나 오늘 자고 갈까봐 클렌징 있어? 왜냐면 남자한테 집 가면 없는 경우가 태반이거든 난 클렌징폼 없는 집도 봤어 난 맥시멀리스트로 없는 게 없을래 누구세요? 얼굴이 썩은 그 클렌징 말고? 케이 증상 이미 이거 쓰시네요? 식물나라 그 생소수제? 제 면상에 아무거나 가르지를 못해서 누구세요? 재밌는 거 없어요? 어? 재밌는 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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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무상에 사실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 멋있다 뭐 해 그러면 집에서? 뭐 해 근데? 형이 뭐 게임은 안 하니깐 시체 같아 컴퓨터 없는 그렇다 쳐도 누워 있는데? 연기 나는 거 봐 수라야 아이씨 다 핸드폰 꺼내는 거 너무 웃겨 누구세요? 누구세요?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여자친구 멋있다 아미 아미 sau 짜증나 아니 신빈 고기 볶음 담배 피우는 애도 없네. 그러게. 내가 담배 피우는 사람이 친구가 없어. 누나가 애초에 친구를 안 했겠지. 너 뭐해? 집들이 축하. 아니. 일단 찍어야지 그래도. 사왔는데. 오! 꺼졌는데? 컴풍기 때문에. 오 제발. 뭔가 되게 부드럽게 불을 잘 붙였는데. 폰톱 이렇게 팍 하는데. 바람 또 분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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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님의 다리 털 너무 잘 나와. 더워서. 더워? 난 종이 안 더운데. 방금 코 드르뱅한 게 존나 웃기. 쟤 길바닥에 버려도 모르겠는데. 진짜. 인정. 씻고 나온 데 왔고. 청수. 네? 동시에 말하는 게. 주한 씨는 제 편 들어주셔야죠. 아. 일이 없었어. 눈물 난다. 엥? 젤. 예. 템이. 에이적. 템이. 로이적. dressed. 오 Cel이 An O